어 기절한거구나 기절한거였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됐다 어 누구인가 어 외동가 어 가버렸네 혼자가 되었다 어 나무들 아니 나무들 책들 오우 그 그거 그거 보스야 보스 여기 가면 뭐가있나 안갈래 사실 왜이렇게 많지 똑같은 사실 엄청 많은데 자 오 오 오 오 오 와 어 염력을 사용해 염력 오 오 오 뭐야 아 어떡해 오 아 저 열쇠를 갖고 나가야겠다 오 아니 어떻게 오 오 됐다 됐어 됐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왜 저기서 얘 쩔쩔 맺지 오우 어 깜짝 서프라이즈구나 나랑 같이 놀자고 뭐였지 깔끔하게 어디갔어 오 어 세모 동그라미 네모죠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불타 꺼 어 어 뭐야 불 한 조회 끄면 한 조회 끄면 한 조회 끄지네 아닌가 아니네 다 꺼졌네 일단은 불을 다 끄고 오 많다 열쇠 누르기 아 이거 맞히는 거구나 어 어 왜 안되지 뭐야 이게 왜 안 움직여 저 누르는 뭐지 어 됐다 아 저 누르기 맞히는 거구나 아 알겠다 알겠다 저것만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돌게 하면 어 어 됐다 됐다 어 지금 세게 됐으니까 어 아 돌리면 되지 돌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끝날 것 같은데 어 얘 아닌데 왜 안들어가지 이 누르 또 뭐야 아 이거 뭐 올린다 어 어 와우 오 좋아 오 두개 됐다 저거 하나만 죽이면 돼 하나만 어 됐다 저거만 저거만 죽으면 돼 어 되겠는데 이제 됐다 눈 됐고 눈 다 까맣고 이 눈은 왜 가만히 있지 요것도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지 이거 눈 색이 다 감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오 뭐야 석상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무섭냐 우왕 이게 뭐 이런 곳이야 어 새로운 곳이다 새로운 곳 오 오 요런게 있네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다키름인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요건 있었죠 얼굴 그 다음에 다섯 개 맞는 것 같아 자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이거 보죠 코피 떨어진 얼굴 코피 떨어졌고 모자 쓴 얼굴 코피 떨어졌고 얼굴 코피 떨어졌고 일단 분위기가 우선 거 분위기 여기 딱히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됐고 여기 놨어 지금 하나 두개 켰어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아 됐다 하마 눈 끝 이거 끝 됐다 열렸다 이게 뭐야 가져가면 되지 오 오 오 오 오 오 저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잠깐만요 저 눈에 닿으면 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렇게 돌이 된답니다 오잉 아 돌 됐어 돌 헐 아 돌렸다 아 돌렸어 아 저 속상 뒤로 와 있다 지금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속상 뒤로 가기 그럼 될 것 같은데 저 그림자를 이용해야 되니까 아 조각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알까 맞죠 아 아 스위치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그냥 갈 수 있나 아 아 다쳤구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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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을 수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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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제발 제발 그만해 으아 됐다 성공 성공했어요 발견돼서 돼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나 아 어 이거 죽었네 아 떨어지면 죽네 당연한건가 일단 조각사 조각사 약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공포 게임이 조각사 어 어 아냐 부셔질리가 없어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어 어 어 없어 없어 저 저기 있는거 아니지 어디갔지 아니 여기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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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그래 내가 뜯었다니까 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할라왔냐 신기하네 에잇 이게 세무니까 여기 이쪽에 그렇죠 동그라미 네모 근데 여기가 여기가 문제야 이게 들면은 이게 이게 깔아낸단 말이야 이게 깔아낸단 말이야 저거 갖고 와야 되나 눈이 아주 그냥 어 여기 못가지 어 가시네 이 책이 왜 있을까 어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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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위에 뭐 있나 이 책이 뭐야 에잇 어 살았 살았어 책이 다 똑같은데 이 책 정리하는건가 잠깐만 책 정리해보자 아닌데 책 정리할게 없는데 내가 두꺼운 책 갖고 갈게요 저기 한번 갖고 와야지 이 책을 꽂을 데가 있나본데 이 책을 어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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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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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꽂는거야 오 그래 그래 동그란거 요거 같은데 리나메 아 요거 아냐 요거 아냐 요거 아냐 내가 책을 받았는데 내가 책 정리하고 있네 누가 보고 정리를 안하는거야 누구야 누가 정리를 안했나 책을 봤으면 정리를 해야 될거냐 그렇지 그렇지 책정리하는거에요 책정리 왔네 책정리 왔네 오 됐다 됐다 오 됐어 됐어 오 이거 뭐야 아 바꿔치기 책정리 책정리 누가 냈어 책정리는 하란 말이지 아유 책정리 이게 왠지 도전까지 있을거 같은데 왜 안꽂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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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해 빨리 게임회 끝내자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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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생겼어 에잇 자 가져가 오 낫겠다 낫겠다 낫겠어 장기문 있지 않았나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왜 꽂아 여긴데 그렇지 그 다음에 오오오 나는 책을 안글지 오 오 뭐야 이거 뭐 뭐 뛰어다녔어 아 나 소름 들어갔다 방금 오 오 뭐야 뭐야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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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뛰어나왔어 지금 여기에 근데 사람이 있는데 왜 없지 오 깜짝깜짝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이거 뭐야 오 오 깜짝아 뭐야 또 있어 오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우와 소름 소리가 좀 이상해 없겠지 깨구리 아까 걔는 좀 빛이 약했어 2층인가 아 2층이 없어 2층에 양쪽이 없었고 어 이거 아니고 여기 아니야 이쪽인 것 같아요 점프 아이고 점프 아닌데 어 여기다 여기다 그래 봤어 봤어 내가 봤다고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섭냐 저 흰사진 어둠개구리 잠깐만 어 무서워 어 뭐야 오 밟다 뭔지 모르겠지만 가져봐 어이휴 뭐 없겠지 오 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들어와 어둠개구리 들어와 어둠개구리 하이 어둠개구리 안녕 어딨어 어딨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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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들어와 들어와 어 이거 엄청 많아 왜 이렇게 여기 못 올걸 빛이 있는데 깜짝아 어 또 오네 끌고 와서 끌고 하지 손 또 오겠어 아 참 오 오 깜짝 어이휴 오 오 뭐야 아 아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래 켜 일루와 어 어 아 다 으 으 아 으 와 진짜 억울하네 이거 너무 억울해 없죠 없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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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 있어 있어 아 이거 야 여기 어렵네 그렇지 그렇지 한 마리 더 있죠 까꿍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어 이거 뭐야 너 둘이 뭐하니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야 잠깐만 끝인가 잠깐만 여기가 이게 뭐지 여기로 가는건가 아 이게 가는거구나 이렇게 조심히 오 아직 끝나기 아니에요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이 정도쯤이야 쉽지 또 있니? 또 없지? 어이구 아 뭐야 아 깜짝아 아 이거 잘못 눌렀어 어 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다니다 잘 가고 가위 뒤를 노려? 없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아 진짜 아 아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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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입니다 부들부들 오케이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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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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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있어 피아노 칠까? 제 피아노 칠까? 어우 잘한거 같아 부들부들 이게 뭐하냐 오 오 뭐야 이제 끝난건가 나 어디로가 어 어 이게 뭐지? 갇혔는데? 어디로가야 돼? 깨뜨려 여기 분명히 자리가 있을텐데 열려라 참깨 어 왜 안 열리지? 어디보자 어디보자 이야 이게 여는거였어요 저게 여는거야 홈이 있더라 홈이 어 어 뭐야 아 이게 이어졌구나 방이 자 이것만 끝 끝 끝 자 일단 숨을게요 혹시라도 이상하게 있을지 모르니까 어 아니네 없네 어 유리 다 깨졌네 유리 유리가 다 깨졌고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뭔 소리야? 일단 주시틀게요 오! 까자! 오 깜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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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못보겠어 이거 오 오 깜짝 못보겠어 못보겠어 그 과정에 이건 미안해 어디로 가네 잠깐만 아 아 위험합니다 아 나 이게 싫은데 이런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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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무서워요 여기 없는데 어어 여기 뭐야 으 잡혔다 아 끝났다 끝났다 손이 땀나고 있어 끝났어요 으 으 으 어떻게 되는거야? 죽는건가? 이게 끝이야? 어떻게 된거야? 왜 검은색하면 안되지? 어 뭐야? 아 내가 이렇게 된거구나 제가 이걸로 변했어요 내가 이걸 변했네 제가 깔콘이 변한거야 깔콘! 아 점프를 잘 못산다 제가 이걸로 변했고 아 지금 얘가 조금만 잘 안보일거야 잠깐만요 보이죠? 지금 얘로 변한거야 약간 꼬깔콘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깔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깔콘이 점프 얘 어디로 간대? 잉? 얘 어디가? 일단 쭉쭉 가봅시다 오 오 오케이 깔콘이 깔콘이 어디가니 오 소시지다 오 어 친구도 안녕? 쟤들 아마 잡혀가지고 저렇게 바뀐거 같아요 어디가? 왜 도망가지? 소..소시지 먹나? 어 친구다 친구 엄청 왔네?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변신하는 일이 많네 보니까 저기 뜯어먹나봐요 배고파가지고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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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끝인건가? 아 아 이렇게 끝이 났어요 DLC 세번째 DLC가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끝은 봤네요 다행이네 어 뭐야 잠깐만요 볼게요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티비다 어 뭐지? 으 자